바르고 행복한 아이, 바탕교육이 함께합니다. 제3회 행복을 가꾸는 바탕교육 한마당이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대전교육정보원 로비와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군악대의 개막축하 공연을 비롯해 대전 초등학생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동요 부르기, UCC 상영과 바탕교육 사진장, 수학 창의 놀이, 다문화 교육, 놀이 통합 교육, 바탕교육, 효인성교육, 독서교육 등 바탕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3회 행복을 가꾸는 바탕교육 한마당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